저는 철학의 영역에 있어서 엄청나게 과학적 태도를 견제합니다. 어느 과학자보다 저는 증명한 것만 인정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제 태도예요. 저만큼 입증이나 증명 중시하는 과학자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과학자들 보면 다 본인들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결국 황당한 상상들 잘하시는 분들이 과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카이스트에서 교수님들 만났죠. 기에 대해서요. 과학기를 실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기에 대한 어떤 기본 이론도 안 되신 분들이 갑자기 길을 입증하겠다 주장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과학자도 항상 좀 위태위태했어요. 오히려 걱정된다. 기존 과학이론을 설명하지 못한 현상이 있으면 더 연구해서 과학이론을 개선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현상을 부정하는 선택을 하는 과학자가 많습니다. 이 영역에서 개선 안 하고 현상을 부정해버린다는 것은 이 과학자는 결국 이 과학자의 신념, 신앙을 따라 버린 겁니다. 결국 저 과학자의 철학과 신앙.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라는. 그 순간에는 과학자가 아닌 거예요. 맹신, 미신에 흔들린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하는 말이라고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하는, 과학자가 하는 미신에 빠진 이야기, 과학자가 얘기하는 무지와 아집의 이야기들도 과학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가 해버리면 사람들이 자명한 줄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자가 철학적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자명한 얘기인 줄 알고 믿게 되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자주 하는 책들 나오는 거 보셨어요? 생각이라는 게 없대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착각. 생각은 착각이래요. 그냥 데이터의 연산만 있지 생각이라는 건 없대요. 이렇게 질러버린다니까요. 생각이 없대요. 당신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지.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정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뇌에서 나타난 현상 정도 실험해가지고 막 지르는 겁니다. 인류에게는 과학보다 훨씬 역사가 깊은 철학이 분명히 존재해 오는데 제대로 된 철학자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나겠죠. 그래서 과학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철학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과학자들의 주장은요. 생각이니 뭐니 하는 거를요. 영혼이니 하는 거 되게 협소하게 정의해요. 딱 과학자답게 정의하고는 실험한 뒤에 그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영혼이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본인들이 아주 임의로 정한 아주 작은 그냥 그런 개념의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있잖아요. TV에 나와서 양자물리학 설명 잘해주시는 과학자. 과학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데 철학의 영역으로 오면요. 인문학의 영역으로 오면 상상의 영역이래요. 우주에 존재하는 진리는 원자 분자에 적용되는 공식밖에 없고요. 양자물리학의 그 공식만 알면 우주의 모든 진리는 설명되고 인문학의 영역은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상상의 영역이래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죠. 과학만 하시라 깔끔하게. 내가 과학자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과학자로서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실험 가능한 데이터 있는 거 가지고 현상화되는 거 가지고 내가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데 그게 과학의 영역인데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 법칙만 발견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자명합니다라고 할 건데 그 얘기를 딱 하다가 갑자기 그럼 정신세계에 대한 이런 얘기는 상상입니다라고 하면 에너지체도 개발해보고 막 견성도 해보고 양심 공부도 다 해본 뒤에 해보고 나니 모든 가설과 실험을 다 연구해보고 나니 상상입디다. 이러면 제가 또 그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이유가 있겠지. 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실험해보지 않고 그냥 과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추측해가지고 상상일 거다라고 해버리면 과학자의 영역을 넘어선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게 스티븐 호킹이 신은 존재하지 않다든가 우주엔 윤리법칙이 없고 물리법칙만 있다든가 이런 말들은 과학자가 할 말들이 아니에요. 과학자는 내가 연구한 영역 안에서는 이공식이 먹히더라 이 말만 하면 돼요. 왜 갑자기 신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왜 갑자기 윤리 영역으로 왜 나가요? 거기는 본인들이 연구한 전공 분야가 아닌데 이 얘기는 철학이 잘못한 거예요. 철학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과학자들도 철학 공부를 못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과학이 최고인 줄 알고 과학밖에 학문이 없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철학의 잘못이고 근본적으로는 제 잘못이다. 그분들한테 빨리 철학을 이게 철학입니다고 맛을 못 보여드린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죠? 철학만 공부한 분들이 과학 물리법칙을 마음대로 양자물리학의 관측이라는 건 절대 우리가 말하는 알아차림 이런 게 아닌데 그 관측 갖다가 막 알아차리는 대로 우주가 창조된다든가 하는데 막 사이비 종교들이 흔히 갖다 써먹는 게 과학의 이론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갖다 써먹거든요. 고집거리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철학이 과학 법칙 함부로 들먹여도 안 된다. 과학은 증명 못 하는 거 못 믿는다 하면 자기 증명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아니라고 증명이 되는 영역만 얘기하면 되죠. 과학적이지 않은 태도인 거예요. 저는 과학자의 철학하기를 비판하는 게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험해 봤어요? 증명 못 한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참나 각성 실험해가지고 입증하면 돼요. 에너지요? 에너지 입증 제일 쉬워요. 과학자들 1분 호흡도 아니 20초 호흡만 하면 단전에 에너지 생기잖아요. 과학자들이 미쳐요. 날 뜁니다. 더 신기해요. 황당하죠? 과학자들이 더 신기해요. 여러분 참나 체험하고 에너지 체험했을 때 과학자나 의사분들 더 신기해합니다. 제가 많이 지도해 봤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안 해본 영역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게 과학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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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